사람이 누군가 어떻게 생겼는가 너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오늘 제 인생에 보괴가 되어준 우리 네 제가 오셨습니다 인생을 유치원을 하면서 아이들을 4,800명이나 배출해내고 그래도 지금 왕은 전화로 늘 보자를 내주는 분입니다 너무나 아깝고 껌덩이 같은 사랑을 저분 때문에 우리 그분한테서 가득 받고 있지만 저는 여러분 앞에 괜히 내놓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좀 목청이 살았으면 좋은 노래 들려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죄송합니다 내 곁에 와 오래도록 멀지는 않지만 오래 기다리지도 않게 하는 당신이 하루하루 날이 가고 그리움이 커지면 혼자서 그리는 반쪽마음 되었다가 내 맘은 난 저쪽 보이지 않는 마음도 해줘 다시 온 날이 하나가 되어 찾아본 당신 정신 나름은 없지만 한마디 말은 없지만 멀지혀 ό, Sec Anders 내 마음抱고 있는 내 곁으로 고운 당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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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, 아, 아, 높은 당신 나의 곁으로 고운 당신 아 높은 당신 맑고 높은 당신 아 그대는 내 사랑 맑고도 높은 당신 아 높은 당신 맑고 높은 당신 아 높은 당신 맑고도 높은 당신 아 그대는 내 사랑 맑고도 높은 당신 아 그대는 내 사랑 맑고도 높은 당신